2차전지 섹터 비중을 최소 50, 60% 제 경우는 한 85% 정도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 정도가 아마 장비주로서는 가장 좋은 시점일 거다 소재는 향후 10년, 20년 투자하셔도 된다 그런 소재님은 나중에 오늘 언급하신 종목들 중에서는 2차전지 언제 팔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익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올라가도 떨어지고 한 대 팔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권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딱 물량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늘 포트 비중 조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따라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다변적 집중 투자를 저는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통 제 포트에서 제가 일반인들 비해서는 훨씬 큰 규모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통 한 6, 7종목에 제 주식 자산에 한 80% 이상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죠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주가가 더 많이 뛸 구간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코스모 신소재 비중을 조금 더 싣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엠이 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에코프로 비엠을 좀 더 싣고 이제는 장비주가 좀 달릴 구간이 오는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장비주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비주 달릴 구간이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장비주가 달릴 구간이 온다라고 보면 또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장비주에 더 비중을 신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가변적 집중 투자를 하되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투자해요 저는 그러면서 그냥 주식 자산 규모를 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비엠도 저희가 2019년에 소개하고 나서 제가 뭐 비중은 줄였다 좀 늘렸다 하긴 하지만 계속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에도 2년 전에 발굴하고 나서부터 계속 물량을 늘려왔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장비주들 중에서도 좋게 보는 업체들은 아까 윤석열 편식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는 지난해 상장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올해 보유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저는 한 향후 3, 4년 정도는 더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뭐 그 이후에 이제 모니터해보고 다시 판단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TC 스틸 아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할 기업인데 기업 성장의 속도가요 그냥 한 해에 몇십 프로 성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3, 4년 4, 5년 후를 보면 지금 매출의 한 뭐 1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양극 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는 양극 음극이 있고 이제 그 양극에 이제 전화를 모으는 양극 집 전체라는 게 있는데 그 양극 집 전체의 재료를 쓰는 게 양극 박이에요 이걸 만든 게 우리 이제 우리 집에서도 흔히 쓰는 알루미늄 호일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 업체들이 다 이걸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얼마나 영세한 업체들이겠어요 이런 업체들도 지금 한 몇 년 전에 비하면 주가가 다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다는 아닌데 그 중에 일부는 근데 이 회사 중에 지금 LG엔솔하고 도요타 통상의 지분을 투자 받은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LG엔솔 쪽으로 엄청 들어가게 돼 있고 심지어는 도요타의 뭐 배터리 합작사가 되든 아니면 도요타가 향후에 이제 진출하는 쪽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기존에 SK온 쪽은 거의 100% 공급하고 있고 이런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 경로가 하나 돼 있는데 그 파우치 필름 만드는 율촌 화학이 이제 LG엔솔의 파우치 필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치 배터리에 이제 포장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담는 파우치 그걸 만드는 회사에 알루미늄 파우치의 재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경로가 또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지금 주가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근데 그 회사도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후면 지금 매출이 한 10배 정도 오릅니다 제가 이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너무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타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한 성장성을 확인하면 사실은 만약에 이 성장성을 정말 몇 년치를 진짜 다 당겨온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몇 배가 더 날아가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소재는 공급할 수 있는 스플라이어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규체적인 근거가 있게 지금 성장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마 알미늄이라는 양육박 업체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이 업체도 제가 볼 때 매출 규모가 최소 5배에서 자람이 10배까지 늘어날 회사거든요 그럼 이런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향후 3, 4년 동안 또 주가가 안 오르겠냐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 올 수 있죠 그런데 한 3, 4년만 놓고 보더라도 투자하겠냐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이 향후에 최소 보수적으로 30배, 40배, 40배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리고 수십 퍼센트 수익 내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3, 4년 그냥 묻어두면 몇 배씩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하시겠냐고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워낙 긍정론자이기도 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고 또 회원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편향은 분명히 감안하시되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목만 잘 걸고 자기가 스터디 충분히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 지금도 투자할 수 있죠 올해 장비주가 달린다는 의미는? 사실 소재주는 향후 5년, 10년, 20년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단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장비주는 투자하더라도 향후 한 2, 3년을 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이 FNC처럼 이런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는 그게 실제로 정말 게임 체인지로 작용한다 그러면 더 길게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장비주들은 2, 3년을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하냐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되는 게 2025년, 26년, 27년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각종 모델들이 그러면 그걸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정설하는 캡파에 지금 LG뷰터에서 몰두하고 있거든요 국내 3사가 그래서 2022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생산 캡파가 거의 3배 늘어나야 되거든요 장비주는 소재주에 비해서 많이 못 달린 이유가 일단 캡파를 구축할 때만 필요한 게 장비잖아요 그 이후에는 장비주가 지속적으로 넓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25년 이후에도 장비 매출은 많이들 나올 겁니다 성장할 거고요 근데 성장이 가파른 구간이 이제 2025년 정도까지라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올해하고 내년 정도가 아마 장비주로서는 가장 좋은 시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비주는 근데 이제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등등하고 실적이 또 지속성도 없지 않냐라는 이유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수준 모멘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1월 말쯤에 SK온 물량이 나왔는데 그게 켄트키 테넷시 물량이거든요 그게 1월에 나온 게 한 3분의 1만 나왔다고 그러고요 3분의 2가 올해 중에 더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가 SK온보다 전체적인 캡파 정설 규모는 더 큰데 LG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LG 미시간 물량하고 뭐 이런 등등해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이미 2분기잖아요 2분기 중에 SK온 2차 물량이랑 LG 미시간 물량 등등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수주 소식이 나오면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실적도 올해부터는 가파르게 증가할 거고요 지금까지 장비주가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실적이 또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 세부 지침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와성차 업체하고 이제 계약 미뤘던 것들도 이제 속속 계약할 거고 또 소재 쪽도 넘어올 거고 할 거지만 한편으로는 계약 맺으면서 생산 캡파를 이제 미국 쪽에 구축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LG 앤솔이 이제 미국 애리조나 쪽에 그 생산 캡파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사실 IRA 세부 지침 내용을 LG 쪽은 웬만큼 파악하고 원래는 중국 쪽에서 짓기로 한 걸 미국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 물량이 그만큼 이제 저 ANPC라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생산 캡파 구축 발표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비가 계속 발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장비주들도 수주와 실적이 동시에 급증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주가는 대체로 소재주들에 비해서는 안 올라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투자한다면 장비주들도 주가 상승 여력이 큰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능하면 지금 유생 FNC가 전국 공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PNT라는 전국 공정 장비이기도 하고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일 큰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가 최근에 거의 못 가다가 어젠가 어젠가 전환상환 우선주 그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장비주들 중에 얘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그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PNT 같은 회사라든지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진입 장벽이 있거나 아니면 텅키로 어떤 공정 전체를 텅키로 수주하는 업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기술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유럽의 방보체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프레이어사로부터 지난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부터 이제 그 수주를 받을 텐데 프레이어사로부터 향후 한 2년 동안 받을 물량만 해도 대략 1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바라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투자하기 좋죠 그 외에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좀 발굴한 회사는 정말 그냥 실총이 한 2천억 전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는 반도체 쪽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장비 시장으로 뛰어드는데 상당히 좀 기술력 있고 마진 폭이 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사실 찾아보면 종종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조금씩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재는 향후 10년, 20년 투자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소재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소재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소재로 들어가는 거고 장비는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캐파 증설 사이클에 따라서 결죽 날죽 하잖아요 이게 2차전지 장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좀 권하고 싶은 건 향후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에서 2차전지 섹터 비중을 최소 5, 60% 제 경우는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 한 5, 60% 정도 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이 다를 수는 있으나 소재 70대 장비 중 한 30 이 정도로 가시되 25년 정도부터는 장비 상승 사이클이 조금 끝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재를 90% 이상 담아서 가시라 이런 정도로 기본 어떤 포트에 비중할 땅 플랜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건 나머지 15% 2차전지가 아닌 건 뭘 투자하고 있어요? 어느 쪽인데요? 이거는 진짜 주가가 안 올라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인데요? 혹시 바이오인가요? 아니요 바이오는 아니고요 저는 바이오는 저도 예전에 좀 투자했었는데 이게 바이오는 아무리 해도 제가 잘 알고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젠 투자 안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구조적 성장주를 투자하는데 구조적 성장주라는 건 그냥 뭐 최근에 나오는 채찌피트라든지 뭐 그전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실체 없는 판타지 소스를 그리는 테마주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 아니고요 또는 나중에는 실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실체가 생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런 섹터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찌피트나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이런 것들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떠드는 걸 봤지만 도저히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쪽이잖아요 제가 다 봤는데 실천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채찌피티라고 그러지만 채찌피티처럼 우리가 그 기술적 잠재력을 이용해서 향후 한 몇 년 내에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그 회사들 실적을 다 봤는데 적자투성인 회사들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적자 몇십억 나고 있는데 막 시청은 5천억 6천억 이렇게 가는 회사들도 많이 봤고 막 몇 배씩 오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아니 그런 기업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런 기업이 더 무섭다 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2차전지랑 비교해보면 2차전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실적 자체가 10배 늘어나는데 이 회사들은 그냥 채찌피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볼 때는 이런 2차전지 섹터를 놔두고 여기에 왜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한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싶은 건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신흥기술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신흥기술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과대선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이제 매년 발표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신흥기술이 부상할 때 초기에 이제 굉장히 과도한 흥분이 있다가 그 흥분이 실체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제 흥분이 꺼져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정말 이게 이제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그게 그와 그걸 활용하는 어떤 상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이클에서 얻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흥분의 도간이 있을 때 들어가지 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여기서 뒤처지지 마라 체치 PT나 메타부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뭐 나중에 시장으로 정말 크게 자리 잡을지도 솔직히 약간 의문이긴 한데 체치 PT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메타부스는 저는 정말 시장의 큰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에 대해서는 진짜 캐스천막이고요 근데 뭐 그렇다 한들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흥분의 도간이인 거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미 지나와서 보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메가 트렌드 영역에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 안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소장님 15%가 어딘데요 그래서 자 15%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 구조적 성장을 하는 업체라고 제가 판단하는 업체가 있고요 저는 반도체를 투자하지만 장비도 어떤 상황 때문에 구조적 성장을 하는 업체를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제가 EMTEC이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회사를 좋게 보고 하는데 이 회사는 전자담배 관련 업체예요 전자담배 관련 업체인데 저는 전자담배 시장도 앞으로 일종의 전기차와 비슷한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메가 트렌드라고 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글로벌 담배 업체들 있잖아요 PMI, 필립 모리스, 그 다음에 BAT라고 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부터에서 뭐 알트리아 뭐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본의 뭐 저펜 토바코 뭐 이런 업체들 쭉 보면 다 지금 방향이 뭐냐 하면 KTN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기존 담배를 줄이고 다 전자담배 쪽으로 지금 중심층을 이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PMI 같은 회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의 미래가 스모크 프리 월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없는 담배 회사가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자기네들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전자담배 많이 피더라고요 옛날보다 진짜 많이 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앞으로 더 확산이 되겠죠 확산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KTNG를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전자담배를 만드자면 전자담배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업체가 EMTEC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KTNG의 릴 하이브리드, 릴 솔리드 이런 기기들을 가장 먼저 공급한 업체인데 KTNG가 특허내나라에서 공동특허로 한 것들을 성당 부분 다른 IT 업체에 공유하면서 몇 개 업체들로 인사시켰거든요 제가 볼 때는 KTNG의 진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주가가 실적 좋아지고 주가 잘 나가다가 KTNG하고 또 소송 붙고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막 4만 몇 천 원 갔다가 이게 한때 월초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좀 올라와서 오늘은 아까 보니까 한 2만 9천 원 수준 되던데 저는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다른 업체들은 KTNG의 그냥 어찌 보면 단순 납품업체예요 주문받아서 그리고 시장 확정 여력이 없어요 진짜 시장은 어디 있냐면 PMI, BAT, 알트리아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KTNG 매출의 10배, 20배를 하거든요 작게도 5배 이상을 하고 이런 업체들이 전자담배 쪽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MTEC이라는 회사는 KTNG 쪽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BAT라든지 알트리아라든지 또는 임페리얼 브랜드, 지펜트 버크 이런 회사들의 전자담배를 기기를 ODM 또는 OEM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축적한 회사고요 실제로 이들 업체들하고 다 컨택해서 지금 아마도 계약을 빠르면 올해 중반 정도의 추가 계약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어찌 보면 이 회사로서는 좀 실현기를 겪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정고점 비해서는 조정을 여전히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가면 최소 매출 8천억 아니면 내후년 정도 가면 한 1조 몇천억 수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초반대 정도의 매출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익률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뭐 제가 2, 3년 투자한다고 하면 웬만한 2차전지 종목 못지않게 몇 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의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또LOVE 어휴 아 어 Oh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